다음 주에 뵙겠습니다. 쥐라 와인이다. 쥐라 맛있는 거 많은데. 근데 얘가 이제 살짝 살고 그리고 약간 하얀 과일 레이스 그리고 꽃 느낌 좀 가볍게 들어가 있고 바디감은 뭐 난 모든 것들을 막 사랑하고 막 걸 다시 와인을 반영할 것 같아. 아 이거 직접 이렇게 싸먹어 주신다. 이제 스파로스 큐리가 관련돼 있어요. 매워서. 완전 보존내는 것 같은데. 흙이 안 나고. 반숙으로 삶아서. 약간. 내가 했어. 너무 웃겨. 웃겨? 아니 아니. 좋아. 와인 만들어가지고. 아직도 그 포트 와인 중이었어. 마테이라. 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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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짠.